에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채팅 괜찮아 가봅시다 데이터 없음 던그리드 이름 마법 쏘는 애들한테 막 털리다가 아쉬 하고 외치겠죠 배경음 좀만 줄일까요 소리 좀만 줄여 아 좀 크구나 40까지 줄여볼게요 너무 작으면 알려주세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가자 가자 가봅시다 배경음 효과 다 저체적으로 좀 줄여서 지금 괜찮아 그로부터 2주후 뭔가 뭐 마물한테 다 마을사람들이 잡혀간 뭐 고런 컨셉인건가 이동 AA 아 이게 이동이네 음 아 이거 마우스 클릭도 돼 아 마우스 클릭할 뭐 이거 조작 시 특이하다 이거 되게 뭐야 어 조작이 되게 독특한데 어 뭐야 뭐 켰어 어디로 끌려 들어간거야 모험가야 이쪽으로 와주게 가봅시다 앙빛 같다고 느낌 비슷하다 진짜 점프 스페이스 이렇게 점프 이거 어떻게 아 롱 점프도 있어 롱 점프 아 스페이스를 좀 길게 누르면 아우 깜짝이야 피 안다네요 다행히 롱 점프 뭐야 롱 점프 했잖아 아래 누르고 스페이스 아 이렇게 이런 시스템 어디서 많이 본 시스템인데 그죠 예전에 오리같은 느낌인데 요게 게임이 최근 들어서 대시도 돼요 어어어어어어 어 깜짝이야 대시 오케 뭐야 해 했잖아 대시 어 아 설마 이거 더블 대시 되나 아 이게 두번이 되는구나 아 두번 된다고는 말을 해줘야지 이런 아 이렇게 오 재밌다 조작법이 되게 쉬운데요 롱 점프 한번 효감도 조금만 줄여달라고 설정창을 엽니다 잠깐만 효과 볼륨 음악 볼륨 조금씩 줄여볼게요 적용 좀 줄였거든요 지금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아 되게 심플하네 근데 이거는 조작법 자체가 대시칸이 원래 두개에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시 대시가 오른쪽 오른쪽 마우스 왼쪽으로 대시가 되나 기술 은근 알차다고 인벤토리 열기 V 뭐야 아 애프로 오 그레이트 소드 획득 아 슬롯 변화도 되나요 혹시 이게 수압이 된다고 실화야 아니 이런 무슨 뭐 던져게임에서 무슨 수압이 돼 대박이다 어 근데 그레이트 소드는 좀 무거운 느낌 아 무기교체 요거 요거 아 우측 하단에 보면 저기 무기교체가 지금 되네요 우측 하단에 보면 오 신기하다 일단 여기 튜토리얼을 난 근데 좀 빠른 무기가 난거 같아 튜토리얼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뭐 피가 안 까이네요 아직까지는 이런 느낌 아 좋아요 캐릭터 능력 지보기 C 방어력 무기 공격력 위력 크리티칼 이동속도 대시 공격력 고정 데미지 고정 공격속도 크리티컬 데미지 강인함 막기 회피 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아요 어 이거 막 갑자기 빠져들어갔네 재밌는데 기절 상태이상 확률 감전 상태이상 확률 이거는 레지스트리고 이거 디아블로에서 맨날 보던거 그거 아니야 그죠 어 속성방어 맨날 거상에서 보던거 그거잖아 회피 막기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격력을 좀 많이 올려봐야겠죠 아 얼굴이 좀 누렇다고 아 그게 제가 그거를 어 조금 요거를 좀 조절을 했더니 그러네 조금만 내려볼게요 음 잠시만요 저 색깔 설정을 조금만 다시 바꿔드릴게요 지금은 괜찮아졌죠 많이 아 근데 이러면 또 노이즈가 생겨 된거 같은데 됐다 가봅시다 다시 타우버님 이거 해보셨어요 이거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덩그리들 공보다 방어 쪽 올려야돼 많이 탐험 성공 몬스터 9마리 처치 율포드 구출 성공 땡큐 이거 뭐 튜토리얼이겠죠 피통 어느정도 올려놓고 방어로 회피같은거 올리는게 좋아 일단 공격보다 아 그래 백현이 머리 녹색으로 염색해주세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습니까 아 라면님 해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재밌습니까 엔딩 봤어요 그나저나 마을이 폐허가 되었구만 뭐 마을을 구해달라고 하겠죠 그죠 마을사람들 뻔할 뻔짜지 도와준다 눌러야죠 그래야지 이게 뭐 게임 진행이 되니까 의압심이 넘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아저씨 이런 말로 넘어갈라고 하지 말고 돈 줘요 뭐 좋은 말로 떼올라고 하지 말고 세상은 다 돈이야 이상걸로 떼올라고 하지마라 아 무기 주나요 아저씨 아 재밌어요 아저씨 무기 줘요 뭐 뭐 뭐 주나 이거 뭐야 뭐야 숏소드라네 마음껏쓰도록 하게 이거 다 갖다 팔면 얼마야 뭐야 왜 근데 못 먹어 왜 탭바른 이동 뭐야 마을 빠른 이동 다른데로 가나 나 저 마을을 둘러보는 건가요 아 우측 상단이 지금 저게 맵이군요 우측 상단 맵 저게 뭐 스킬도 쓰나요? 저도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돈 쓰잘데기 없어? 돈이 왜 쓰잘데기 없어? 아 그냥 하는거야? 뭐 갈 데가 딱히 없는데? 뭐지? 저거 지금 우측 상단에 지도보면은 빨간색 그 줄거진데 있거든요 뭐 절로 가야되는거 아니야? 건설 뭘 건설해야 돼? 어 건물도 지을 수 있나 보다 우와 뭐야 아 이쪽으로 하면 던전으로 가는구나 자 들어가 봅시다 몬스터를 유심히 보세요 뭔가 뭐 스킬이 나온다는 얘기겠죠? F? 빠른 이동? 응? 어떻게 하는거야? 아 이게 그거 다키스 던전할 때 그런 느낌이네 그런식으로 가나보다 이게 내 위치고 요렇게 해서 옆쪽으로 이동하는건가? 자 가볼게요 몇 판만 해보면 익숙해질거 같다고 F 일단 뭔가 올려놓을 수 있는 재단처럼 보인다 이런게 다 하나씩 하나씩 다 팁이 되겠죠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난 몬스턴 잘 공격할라 그랬는데 NPC인가? 너 건물을 보니 여행자 아 상인이었군요 뭐 덩치가 이렇게 큰 상인이 있어 투척용 칼 우와 슈라야? 아니 근데 내 그레이트 소드 어디갔냐 나 아까 먹은거 튜토리얼 할때 일단 돈이 없어서 사지는 못하는데 나팔총 총도 들 수 있나 보네요 플러스 4 방어 늘어나고 어 25부터 27 공격 창이 13부터 20 공격 투척용 칼이 7부터 13 공격 아 앞으로 쭉 가서 일단 다음방으로 가야돼 어 체력 플러스 10%짜리도 있네 VLT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저런것도 있네요 일단 여기 여기로 뭐 가고 그런거 아니야? 다음방 일단 이동 요렇게 어 몬스턴 나왔어 이제 가나보다 가나보다 공격이 안돼 왜이래 이거 공격이 안돼 어 내 칼 어디갔어 아 잠깐 잠깐 탭탭탭탭 어 나 깜짝이야 나 공격이 안돼 칼 칼 누가 훔쳐간 줄 알았잖아 어 일단 10원씩 먹구요 어 좋아요 재밌는데 이거 근데 왜 끝없이 나오는거 아니지 설마 시컷을 보여주마 자 요런 요런 느낌적인 느낌 음 상자 하나 나왔군 좋았어요 아 뭐 돈 먹이 쉽네 팔크스 먼저 한번 볼까요 어 공격력 센데요 팔크스 아 근데 공격 속도가 느려 아 나 저 공격 속도 느린거 별로 맘에 안들어 일단 아까 거기로 돌아가가지고 창하고 쌍단봉이 좋다고 음 일단 진행을 할게요 아 거기 똑같은데네 일단 대쉬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좀 막 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쉬기가 총 두번씩 쓸 수 있는데 아 이런거 다 깨부시면은 뭐 돈 나오네요 두번을 쓸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몬스터 잡고 오오오 근데 충전될려면 좀 시간이 걸려 오오오오 오 야 이거 이거 빡센데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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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쉽지 않은데 아니 잠깐만 게임이 어려워 잠깐만 왜이래 이 실화야 저거 어떻게 피해 타범 종료 소지금 340 아이템 팔크스 레벨업? 아니 죽었는데 레벨업 한다고요? 어 뭐야? 아니 죽었는데 레벨업을 하네 아르마다니 반갑습니다 지금 크로마키 적용중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전전에 들어갔던 자네가 왜 여기있나 무슨 뭐 무슨 낮잠을 자요 지금 죽어갖고 죽어 낮에 빠져서 돌아왔구만 아 그게 아니고 어서가서 마을 주민들을 구해주게 아니 너무 가차없는 거 아니야 이 아저씨 아니 레벨은 그대로 있어? 어 돈도 그대로인데 소지금도 뭐야? 어 돈도 그대로 있는데? 뭐 어떤 방식이야?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뭐 여기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? 이렇게 그냥 어 맵이 달라졌어 잠깐만 아 로그라이크라고 하더니 이런 랜덤성을 추가를 했구나 아 어우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이거 빨리빨리 죽이는 게 나아 이런 애들은 어 대시에도 좀 데미지가 있네요 이런 느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일단 이런 데는 위로 올라가 봅니다 자 위로 와가지고 아 이게 맵이 계속 바뀌나보네 와 대박이다 이게 맵이 계속 랜덤하게 바뀐다고? 빠세이 빠세이 아 알아서 알아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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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돈은 안 사라지가 은고 은 귀고리 획득 플러스 3 회피 3 회피 좋고요 회피 좋았다 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점프점프 대시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서 일단 활손에 먼저 처치하고요 자 대시 한 번 더 해주면서 점프 오케이 좋아요 음 이런 느낌 대시기 사용해주면서 피하면서 아 느낌 알아서 느낌 알아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네요 위쪽으로 못 올라가네 아이템 먹은 건 날라가 음 크로그한테 뭐 살 수 있는 거 어차피 없... 어 있네 있는데 어 대시 공격력? 잠깐만 숏소드가 데미지가 8에서 10까지고 특이 능력이 없거든요 지금 어 그럼 레이피어 이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공격이 좀 공격 속도가 빠른 게 좋더라고요 초당 공격 횟수 3.33 이게 더 빠른 거 아니야? 초당 공격 횟수 3.03 이게 더 빠르다 레이피어가 음 이거 한 번 구매를 해볼게요 일단 샀고요 레이피어 근데 템 먹은 건 다 날아가는 거 같아요 어 일단은 이렇게 아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Schmidt 뭘 판매를 해 갑자기 어 이러면 안 되고 어 아무것도 어 자 VVV 일단은 끼고 요 둘다 끼고요 어 레이피어 껴주고 이번에 아 이거 공격 범위가 너무 좁은데 흐하하핳 아니 이건 너무 좁은데 아 뭐야 이거 아 이런거 이런건줄 알았으면 안했지 문이 두개네 여기는 돈 낭비했다고? 아 뭐야 나 이런건 몰랐지 체력회복해주는것도 있구요 아 이런 시스템이었어? 어 저기 공주님? 공주님? 땡겨가왔습니다 공주님? 아 뭐야 상금주인이었나요? 아 벌써부터 끝판왕 깬줄 알았어요 아 게임이 참 쉽다 뭐 그런생각인데 아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마을사람들 구하는거에요? 아 느낌알았어 느낌알았어 이렇게 구하는거구나 아 지금 저기 구한거지 지금 그럼 저 마을사람들 다 구하면 끝나나보다 내 내 원래 칼을 돌려줘 내 칼을 돌려주세요 공격 범위가 너무 좁아요 어 슈레기같은 저런 슈레기같은 어 일단 돈좀 먹구요 아 돈은 잘나오네 근데 음 좋아요 이쪽으로 진행 점프 음 아 대식이 이렇게 하니까 할만하구나 레이피어 펜싱할때 쓰는검이라서 그게 맞죠? 아 그건 그러네요 또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저 반짝거리는 저거 빨간색 저거 이건 뭐에요 이거 이거? 빨간색거리 이거 못먹는데? 어떻게 뭐 먹을수 없는건가? 어 구만돈님 반갑습니다 왜 초록티는 안입으셨어요? 여러분들 진짜 어디 하나같이 다 똑같은 말들을 합니까? 회복이야 만피라서 안먹어지는거구만 오오오 오 보스보스? 벨리알? 아니 감옥에 숨은장 벨리알 첫번째 보스가 지금 벨리알이라고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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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오오오오오오오오 оcendo 자 대시 아 대시에도 이거 못피해? 대시가 무적 판정이 아니네 잠깐 저거 어떻게 피하지? 어떻게 피하지 저 대시를? 광선도 쏴 난리났네 미치겠네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? 오우 오오오 오우 오우 와 방선 쏘고 난리났어요 진짜 여러분 오 뻐ся입니다 빡세해요 지금 생각보다 빡센데요 딸령이 어서와 실화야 이거 레벨업 일단 레벨 5업 했습니다 5레벨업 아 이게 죽으면 죽을수록 세진다 죽으면 죽을수록 세져요 지금 아이템은 다 잃어버리는데 그나마 레벨은 남아있는거 같아요 떨어져가지고 일단 이렇게 계속 던전 도는거 같아 투명 배경이 뭔가 있는데 방이 안뜨고 땡겨낸 모습만 돼 배경을 날려버리는거에요 잠깐만 저 방제 좀 바꾸고 갈게요 여러분들 인디게임의 정석 던그리드 1회차 던그리드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 던 던만 쳐도 나오나 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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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니까 안나오는데 던 그 아 던그리드 나왔다 페이치 바꿔주고 아프리카 쪽에서도 바꿔주고요 참 유튜브에서 땡아랑 잘 노는 영상 잘 봤어요 땡아 고맙습니다 벨리알이 똥 날리는건 회전하는데 같은건 피해야된다고 맵이 계속 바뀌어 여러분 맵이 계속 바뀌어 봤어요 맵이 같은 맵에 하나도 없네 오케이 좀 익숙해졌어 그래도 피 안달았어 피 회복 같은건 필요없고 저 만피토점 나중에 늘어나지 않을까 뾰족공 뾰족공은 뭐야 신기하다 무언가 주위를 돌면 공격 아 이거 그거네 액세서리같은거네 플러스1 크리티컬에다가 4 이동속도 2 속도 늘어나요 아 푸른하늘이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오이 재밌는데 여러분 재밌어 아이템 쉽게 먹어 오할만한데 이렇게 좋아요 오오오오오오 노래공격하니 오오야 장난아니다 오 난이도 쉽지 않은데 진짜 진짜? 여러분들? 아니 겉보기엔 되게 쉬워보는데 이게 난이도가 어 생각보다 어렵네 이쪽으로는 못 들어가구요 아이템 쉽게 맞고 쉽게 낸다고? 아니 죽으면 그냥 다 다 잃나봐 아이템을 아 화살 지금 공중에다가 화살 쏘는게 싫어하냐 지가 주몽인줄 아나요? 공중에다가 화살을 쏘고 자빠졌네 자 이쪽으로 갈게요 바로 벨리알로 가나요? 벨리알이 아니군요 일단 2층으로 넘어왔어요 음 뭔가 지금까지 한번도 못본 큼직한 그런 몬스터거든요 아까 본적 있나요? 한번 때리고 튀고 한번 때리고 튀고 나의 장기 스피드를 이용해서 요런 느낌으로다가 좋아요 아 근데 아래에서 화살 날아오는거 겁나 아프거든요 지금 대시를 잘 이용을 해야되요 대시를 자 대시 아 대시 대시 무적한 적이 아니야 지금 대시가 아 피회복 좀 하고 이거 보스만 날아가야될거 같은데 대시만 잘 이용해도 이거 피가 그렇게 많이 안 까이고 그럴거 같은데 좀 대시 사용하는게 쉽지 않아 아까 이미 봤는데 아 이게 무조건 랜덤하게 생성되는게 아니라 맵중에 몇가지가 이제 돌아가면서 랜덤하게 생성이 되나봐 나 쟤 쟤 죽이기 너무 어렵다 잠깐만 좀 신중해 갑시다 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 피해주고 점프하면 되겠군요 오케이 아 근데 피가 3? 실화야 나 반지 먹었네 혈석반지 아 나 씨 매직 아이템 먹었는데 실화야 적을 10마리 죽일때마다 체력을 5회복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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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수없다 여기 뭐야 근데 갇힌 방이야 뭐야 여기 안돼? 뭐지? 뭐에요? 왜 안가져? 아 몬스터를 다 안잡아가지고 아까 못나갔던거구나 일단은 음 이동 안돼? 왜이래? 아 위쪽이 열렸나 저거? 열린거야? 아 열렸네요 저거요! 나 10마리 자자자 10마리 잡을때마다 어차피 요것이 짜자!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자 요런거는 원래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고 고런 맛에 또 하는거니까 몬스터 26마리 차치 이제 한발자국 한발자국씩 이렇게 뭐 전진하는 그런 재미로 하는 게임 아닙니까? 여러분들 그죠? 어 너무 빨리 깨면 또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지루하시니까 제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쉽지 않다 아니 처음에 우습게 봤는데 쉽지 않아 자 F 일단 F 재단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재단처럼 보인다 뭐 나중에 아이템 먹어가지고 뭐 끝판 버스 깨면은 저기에다가 뭐 올릴 수 있는게 있다든가 뭐 그런게 있지 않을까요? 이건 어떻게 피해? 아 나 미치겠네 이거 뒤에서 활 쏘는 애하고 쟤하고 같이 나오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일단 체력 회복 좋구요 저거 어떻게 피하는거야? 어? 말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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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사람이 왜 이렇게 용사처럼 생겼어 나보다 어? 나보다 더 용사처럼 생겼는데 돈은 안 없어져? 카블러 비나 자네는 모험가인가 옛날에 기사훈련하면서 아 기사님이셨군요 어쩐지 카블러 비나를 구출했습니다 카블러 비나까지 구출 완료 열심히 잘 피한다고 피할 수 있어 근데 여기 2층이야? 또? 아 일단 만피 만피 좋아요 만피 오케이 오케이 만피 좋구요 자 이런거 피하는건 쉽죠 이런거 피하는건 일도 아니구요 다른걸 또 쏘네요 다른 방향으로 잠깐만 아 자자자자 활성은 애 먼저 죽여야돼 얘 먼저 활성은 애 먼저 자자자자 점프 오우 아니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달아? 와 한 방이 14까지 빠져? 아니 한 방이 14가 달아? 피가? 이제 율포드에게 건물건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율포드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NPC들이 하나씩 생겨나네요 율포드 오 자네군 건설 훈련장 무언가의 능력치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던전을 들어가기 전에 물건 살 수 있습니다 일단 능력치 훈련장 먼저 짓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장 오 재밌다 어? 여러분 이거 재밌는데요? 좋은데? 카블러 비나가 운영하게 될 훈련장입니다 당신의 능력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던전 안에 등장합니다 요런거 오! 야 지금 해금 됐다 야 이거는 지금 희귀 아이템 아니에요? 소르베오의 피 크리티컬 발동시에 체력 1회보 전설 아이템이에요 전설 아이템 오 혈성 목걸이 요거 희귀 아이템 노란색의 희귀군요 체력 플러스 20% 호랑이 건보 이거 보니까 환세치호전 생각나네 좋은데? 마우스 방향으로 대시하니까 대시도 잘 사용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나 근데 훈련하다 훈련 한번 하고 갈라 그랬는데 하 씨 그냥 돌아왔네 다음에 죽음 못 보던 상자가 있어요 오호! 위력의 부적 땡큐! 부적안을 확인하면 부적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팔 위력 일단 공격력 세진다는거지요 좋구요 다음에 가서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뭐 되게 세보이는 애들이 나왔지만은 어 피하 싫어 야 본능적으로 피한거 봤어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? 본능적으로 피한거 빠세이 빠세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거든 지금 형 완전히 익숙해져 버렸어 어? 지금 본능적으로 피하고 봤냐고 지금 와우! 아 대시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 이게 돌진하는 그런 맛이 있네 피지컬 쩐다고 저도 근데 순간 놀랬어요 여러분들 일단 1층 탐방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탐방 이거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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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건데 다시 여기로 돌아가가지고 다른 데로 일단 1층 먼저 깨고 뭐 이런거 할 수 있나 일단 1층부터 클리어를 해야되는거에요 여기 잠깐만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볼게요 아래쪽 아까 안내려갔었으니까 여기 뭔가 몬스터 나오는 그런 느낌이죠 몬스터 나오는 각이죠 이렇게 빠져가면서 어! 할만해요 할만해 할만해 이거는 얘 먼저 없애주고 자 빠세이 빠세이 자 활손을 먼저 조져주고 자 대시기 대시기 써주면서 자 요런 느낌으로 아 쉬워요 아 내가 피지컬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저씨 치고는 나쁘지 않다니까 나 피하나도 안빠졌죠 지금까지 자 1층 먼저 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D게임은 멀미 때문에 잘 못하는거지 피지컬한 아저씨 32살 아저씨 치고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자 대시 한번 자 대시 대시로 공격하는 우리 배웠죠 체력예복 해주고 만피 오케이 일단 1층 정복하고 2층 정복하고 그런 느낌인가 보다 음식점 중요하다고요 음식점이 나와 여기서 어 호레리카 안녕하세요 저는 호레리카라고 합니다 저는 단전 던전의 낙만을 책임져야 될 여관 주인으로서 뭔가 던전 내부에서 체력예복하고 그런거군요 음식점 오키도키 처음 봤어요 여관은 던전 곳곳에 존재하며 돈을 주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음식은 각각 고유의 효과가 존재하고 층에 따라서 음식들의 능력치가 변화한다고? 뭔소리지? 뭐 봐야할 것 같아 하지만 포만감이 최대치가 되면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니까 주의하세요 방을 이동할때마다 포만감이 감소합니다 요렇게 나와있습니다 초콜릿쿠키 35피회복 라즈베리쿠키 21 딸기파이 아 나 이거 딸용이 딸용이라고 봤다 12피회복 토마토스프 14위력? 일정시간동안 위력 어 아니야 안샀어 아 주지마 안샀어 아냐 아 오른쪽거 누르면 이게 사는거야? 아 시부레 이거 뭐야 시부레 최대체력 아 이거 이런거 사야되는데 최대체력 늘리기 이런거 이거 한번 사면 영구적으로 적용되는거에요? 음식을 먹으면 회피도 올라와 방어도 올릴 수 있다고? 영구적으로 적용되는거야? 아직 60? 나 500원밖에 없는데 방알약이랑 최대 회피 올려야된다고? 아 죽음은 초기화? 아 진짜 아 죽음은 초기화된데 무조건 죽음은 초기화에요? 음 체력 전전내부에서 체력 회복하는것도 있고 아 이런식으로 하는거구나 이 게임이 아 알았어 무슨 느낌인지 알았어 알았어 여기 살수있는거 그나마 살수있는게 양념된 작은새 작은새야 미안해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널 먹을 수 밖에 없구나 오늘 자 작은새 왼쪽에 또 길이 있거든요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작은새 한마리 섭취하고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몬스터 나와주죠 몬스터 나왔죠 대쉬 한번 땡겨주고 오 왜왜왜왜 피가 왜 까있는데 피가 까이네 좋죠 요런 느낌 어어? 한방도 안맞은거 실화야? 좋은데요? 좋구요 일단 보상 자 보상 나이스 나이스 암살용 당검 지금 돈 얼마만 써요? 600원? 아 그냥 500원 쓰지 말걸 저 상점 또 갈 수 있는거 아니야 어차피? 이거 1층 정보가면 다음부터 1층에서 몬스터 안나오나? 와 생산직 시급보다 짜다 모든걸 여러분들께서는 그런식으로 접근을 하시는군요 굉장히 올바른 그런 접근방식입니다 자 이쪽 방으로 일단은 이동을 해야되는데 다른데로 아아아아 이 게이트 포탈이 있는대로만 이동을 할 수가 있구나 아 무슨 느낌인지 알았어 알았어 아아 지금 위에 지금 또 뭔가 이제 1층은 다 정복을 한거죠 그럼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되는거죠 일단 저쪽으로 포탈을 타볼게요 음 이제 바로 2층으로 가면 되는거지 1층은 끝났어 그치? 1층에 방이 8개였네 애초에 거의 다 솔줄 알았으니까 1층 위에 한개 남았다고? 아 근데 못들어가나본데? 지금? 1층 위에 하나 있어 지금? 일단 몬스터 다 죽이고 한군데 안돌았어요 몬스터 다 죽이고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근데 아까 그것저것 못들어가는거 같은데? 어 뭐야 이 쫄떡 아 이 쬐그만 쩌글링같은데 되게 아프네 강아지야? 개야? 뭐야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와 점프해도 따라온다고 지금? 점프해도? 실화야? 나 피 너무 많이 빠졌네 이것때매? 자 일단 739원 일단 모았구요 자 가가지고 아이 뭐야 1층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1층으로 못가는군요 못가 못가 아까 왼쪽으로 가면 1층으로 갈 수 있나 혹시? 막혔어 아 2층으로 한번 내려 올라오면은 1층으로 못가네 이런 느낌으로 그죠? 아 뭐 뭐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았어요 오케이 어 여기도 상점이 있어? 상점이 몇 층마다 있네 음식점 이리 와보세요 자 지금 739원이 있는데 일단은 존을 좀 더 모아가지고 최대 체력 쪽으로 좀 올려 볼게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제가 살아 있다면요 얌생이 얌씨 그렇죠 이런 얌씨들 한번씩 써줘야죠 그렇죠 좋구요 얌씨들 이용할 수 있는 얌씨는 최대한 다 이용을 해야되요 여러분들 시사하고 그딴거 없습니다 이런게임을 하는데 최대한 꼼수랑 꼼수랑 다 써가면서 플레이를 해야지만 깰수가 있다는거 아 이거 좀 까다로운데 저거 아래 저거 곰탱이 저거 뭐 뭐 뭐 아 잘못만 했어 아 피 너무 많이 빠져 얘 아 또 처음부턴가 1층부터 일단 1레벨 2레벨 레벨 8 됐어요 훈련받으러 한번 가볼까요 음 아이템이 계속 초기화가 되네요 일단은 이 친구는 마을 상점 음 마을 상점 뭐야 마을에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뭐 아이템을 못사죠 뭐죠 알 수가 없네요 어 체력 위주로 추천된다고 체력 위주로 올려볼게요 건물을 또 지을 수 있나본데 아 상점 아 내 상점을 아까 안 지웠었구나 아 아 미안해요 어 어 미안해 상점도 안 지워주고 자꾸 아이템 달라고 그래가지고 훈련장 분노 신속 남은 포인트 레벨업하는 데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어 최대한 탐욕 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상점을 안 지웠어도 그렇구만 자 근데 아직까지 상점에 살 물건들이 없어 아이템이 딱히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대 체력 쪽으로 좀 올려볼게요 어떻게 올리는거지 골드 획득량이 뭐야 골드 획득량이 20% 증가합니다 최대 포만감이 20% 증가하여 음식을 더 먹을 수 있고요 액세서리 슬롯이 한 개 더 늘어난다고 아 여기 플러스가 있군요 음 좋아요 5개 올리면 이런게 이제 부가적으로 또 올라가 준다는 거죠 거겠죠 자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일단은 탐욕을 만땅으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은 이제 104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체력은 104